으 으 으 으 그리고 1 1가지 더 영상을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저도 어 아까 영상에서 이 캐스팅을 멀리 하는걸 보셨을 거에요 내가 캐스팅을 멀리 할 때는 괜히 멋있으라고 이 캐스팅을 이렇게 멀리까지 던지는게 아니고 크게 보면 이제 두가지 이유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채비가 이렇게 날려 있는 상황에서 내가 히트를 하고 올린 다음에 다시 내려야 될 때 그대로 밑으로 내렸다 엉키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멀리 던지기도 하고 두번째 이제 그것보다 큰 이유는 채비가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요런 상황일 때 조류의 흐름이나 배의 진행 방향 때문에 채비가 이렇게 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일 때 에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채비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거나 앞쪽으로 뻗는 상황보다는 입질 파악 이라든지 운영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럴때는 첫번째는 이 로드를 이 로드를 조금 더 이 낚시 줄 하고 이 로드의 방향을 90도 에 가깝게 이렇게 좀 낚시대를 배 밑으로 이렇게 좀 끝을 내려서 최대한 요렇게 90도 요렇게 라인을 조금 로드의 각도를 좀 내려서 잡아주는 낚시를 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요걸 하시는데 요것도 어느정도 계속 이렇게 배 밑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심하게 꺾이거나 입질 파악이 어렵다 싶으면 은 다시 라인을 회수해서 다시 던져 주시는게 좋구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렇게 낚시를 하다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잡고 싶고 많이 잡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다시 멀리 던져서 요기만큼 끌어와서 요정도일 때 다시 회수를 하고 또 캐스팅해서 이만큼 끌어오고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있는 채비가 바닥에 바닥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주는 거죠 요렇게 했을 때 에는 아무래도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멀리 캐스팅을 하는 이유는 괜히 멋있어 보이거나 틀려 그러는게 아니고 첫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조류의 방향 이라든지 고려 했을 때 엉키지 않기 위해서 첫번째는 던지는 것 그 다음에 두번째는 최대한 멀리 던져서 바닥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캐스팅을 한다는 것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조각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선상 낚시는 나 혼자 하는 낚시가 아니고 하여튼 이 선상은 여럿이서 배에서 이렇게 하는 낚시기 때문에 혼자만 낚시를 한다고 이렇게 잘 되는게 아니고 주변의 양쪽에 있는 혹은 배에서 같이 낚시 하시는 분들의 그 라인 상태라든지 하여튼 주변을 조금 살피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서로 배려해 주면서 낚시를 하시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뭐 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그런거 무시하고 낚시를 하시면 결국엔 채비 엉킴이 발생을 할 거고 채비 엉킴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두 명 세 명 이렇게 채비가 엉키게 되면 이 엉켜 있는거 나중에 채비 푸는데 결국엔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끊어 끊어진 채비를 또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엉키지 않고 서로 좀 뭐랄까요 기분 상하지 않게 유쾌하게 낚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려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선상 낚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에티켓 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좀 지켜 주면서 하는 것이 좋고 내가 하는 낚시에 있어서 어떤 채비의 특성 이라든지 요런 장비의 특징 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오시는게 본인을 위해서도 혹은 배에 같이 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거니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와서 냅다 그냥 대상 어정만 잡는다고 잘 잡는다고 낚시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요런 것들도 기초 같은 거니까 낚시에 있어서 기초 같은 거니까 요런 것들은 조금 숙지를 하고 오시는게 본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입체로 좀 3d 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낚시 입문자 낭리니 여러분 그 다음에 낚시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고 하셨던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모두 다 즐겁고 재미있는 유쾌한 낚시 생활 낚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